다음 조건을 p란 때 모든 실수 모든 하고 어떤 하는지 겉부분 확실해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가 3인다. 이거는 x에다가 무슨 수를 넣든지 간에 이 식이 승립해야 된다. 그럼 이건 언제만 승립할까? 이럴 때는 승립할까? 이럴 때는 좌변과 5병은 다르지. 지금 모든 이기 때문에 승립하지 않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럼 이건 틀린다. 근데 이것도 1하고 마이너스만 만들지 않겠지? 자원이. 자원이 전화 안 받아. x제곱 빼기 1. x제곱 빼기 1. x제곱 빼기 1. x제곱 빼기 1.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다듬습니다. 식이 똑같으니까. 좌변이랑 의견은 식이 똑같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어떤 수를 넣더라도 제곱이기 때문에 실수 같으면 0보다 이상인지. 이것도 항상 씁니다. 모든 수에 대해서 다듬습니다.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큽니다. 이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크니까 x가 1이 아닌 모든 수입니다. 이럴 때는 승립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게 한계라도 있으면 거기서 모르라. 그래서 만족되는 것은 3번 4입니다. 하나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해놔야 합니다. 절대값 a equal 절대값 b. 절대값 b. 절대값 b. 절대값 b 같으면 두 수는 같나.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수가 같으면 절대값은 같나. 이거는 승립합니다. 이렇게만 승립하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에 헷갈리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관계가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a는 b 이렇게 어느 게 뜻이 더 많아 왼쪽의 뜻이 더 많지 이렇게 소환관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환관계가 될 때 p 는 크기 위한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펜을 생각하면 돼. 그 다음 3의 배수와 6의 배수. 3의 배수는 3, 6, 5, 10 이랬습니다. 6의 배수는 6, 7 이랬습니다. 여기 안에 6의 배수들이 나타나 이런 것 같네요. 이것도 필요가 있어요. 둘 다 필요가 있어요. 103번. 어느 반 학생 40명 중에서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 10명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 15명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이 학생들이 20명입니다. 전체는 40명입니다. 그 말은 합집합 안에 20명이 들어있다. 이 말이지. 그럼 합집합의 개수는 10 더하기 15 빼기 x 열하면 요게 20이네요. 전체가 40인데 바깥쪽이 20입니다. 그럼 요게 25니까 x는 5가 되네. x가 5입니다. 농구와 축구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 경기 y call x의 점 p. x위의 4,0,6,4,0,6,4. y call x위의 움직이는 점 p 가요. y이골 x의 위를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이 움직이는 직선이 이 직선입니다. 이럴때는 어떤 점이 움직이는 직선이 이 직선입니다. 그럴 때는 이것을 이 직선에 대해서 배칭시켜야 됩니다. 4,0을 0,4가 됩니다. 배칭하게 되면 항상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는 길이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지. 이것 두 개 길이가 가기 때문에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할 거예요. 그럼 이 점에서부터 출발해서 한 점을 거쳐서 이 점까지 가는데 거리가 가장 가깝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려면 직선으로 이렇게 갑니다. 지금 최소 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합니다. 이렇게 최소 값을 구하라 할 때도 있지만 최소가 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라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때는 요점을 어떻게 찾는 거예요. 요점과 요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구하고 고구하고 y이골 x를 위립합니다. 직선의 강정식은 두 점 지나는 직선식을 구할 수 있도록 좋으면 직선식 구하고 요직선하고 y이골 x를 위립합니다. 원이 직선과 만나지 않을 때. 원하고 직선은 계속 이거야. 원하고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 하는 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d를 구하면 그 거리가 반지름인 3보다 거리가 더 커야 돼요. 이게 반지름보다 더 커야 돼요. 원의 중심이 4, –√3 입니다. 요점에서 요직선까지 거리고 갈 거야. √1 더하기 √3 제곱하면 3. 절대 값. x에 4 넣으면 4. y에 –√3을 집어넣으면 –3, –k. 이게 3보다는 이렇게 보여요. 여기 1 –k는 1 –k의 절대값. 여기 2네 2. 양변에 곱하면 2네. 요거는 요렇게 봐도 같은 말이지. 절대 값이니까. 절대 값이 6보다 커. 거리가 6보다 커. 그러면 k –1이 –6보다 작거나 k –1이 플러스 6보다 커요. 그래서 k는 –5보다 작거나 k는 7보다 커요. 양의 정수 k의 최소값과요. 그럼 음수 쪽에는 없네. 그럼 7보다 큰 수 중에 제일 작은 양의 정수를 구하래기 때문에 k는 8입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점 A와 원위의 점 P를 지나는 직선 AP의 기울기의 최대값 최소값. 이것도 그림만 잘 이해합니다.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반지름이 6도가 되는 원입니다. 자, 요점에서 이 원이 있는 점을 연결해서 직선을 이렇게 떠주면 요걸 연결해서 떠주면 요게 기울기입니다. 요점하고 만약 연결하면 요게 기울기입니다. 이 기울기가 가장 클 때랑 가장 작을 때 그 기울기가 얼마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럼 이 기울기가 가장 커지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안되지. 어느 점을 지나야 되느냐 하면 요점을 지나는게 아니고 접하게 되죠. 접할 때 기울기가 제일 큰게 양수니까 이거고 제일 작은 기울기가 밑으로 이렇게 접하면 요직선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M이고 요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최소 같습니다. 당연히 양수가 크고 그 사이에는 뭐고 다 그거와 그 사이에 있는 기울기입니다. 요점이 지금 마이너스 3 콤마이기 때문에 이 직선식을 뭐라고 들었느냐 하면 요점을 지나는 접선이라는 뜻입니다. 빨간 구조제는 요점을 지나는 접선. 그러면 Y 마이너스 Y5 하는 기울기는 모르고 X 마이너스 X5 하면 그게 빨간 직선입니다. 요직선이 이 원하고 접하기 때문에 접하는 것은 항상 B 골 R 6천번째가 이제 아직 이거 아직 모르더라 아직 요것도 이거도 아직 모르더라 MX 마이너스 Y 플러스 3 M 중심이 0 콤마입니다. 그리고 하면 루트 M 제곱 플러스 1 분어 절댓값 여기다 0,0 집어넣는 3에서 이게 반지름인 루트와우 이게 반지름인 루트와우 양변의 곱셋을 제곱할거다. 그럼 좌변은 5M제곱 여기에는 요것도 제곱되고 요것도 제곱되니까 5M제곱 플러스 1 그럼 4M제곱이 5니까 4분의 5 그럼 M은 콜마 2분의 6입니다. 최대값이 2분의 6가 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6입니다. 이게 이제 최대값이 됩니다. 자 그거 두개를 곱하시오. 106분은 코리를 보면 어려운거 하나도 없다. 그지? 하나도 없는데 이거 의외로 안되는 사람이 많더라. 기울기가 최대 최소라는 것은 접하게 될 때의 상황을 뭐냐 접하게 될 때의 상황 107번 다음 보기의 명제 중에 참인 것을 모두 고르다. 참인 것을 모두 고르다. 참인 것을 모두 고르다. 51은 소수가 아니다. 51은 소수가 소수가 아니다. 3으로 나눠지지. 아니다 했으니까 3. x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해서 0 승리하기.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거 다 승리하고. x가 2분의 1보다 크면 x는 1보다 크나.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항상 이렇게 되어야돼.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이렇게 됩니다. p는 2분의 1보다 크다. q는 1보다 크다니까 여기 있습니다. 요게 p이고 요게 p가 q에 포함이 되어있는게 아니지. 아니면 p이면 q이다 하면 여기 있습니다. 자 108.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 되라는 말은 p가 q의 여집합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여집합이 여집합 안에 들어있으면 참이 됩니다. p가 q의 여집합에 들어있다는 말은 q가 이렇게 있으면 p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즉, p, q, q, q가 공집합이 되라. 직접 요포함관계를 해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 말은 이거 두개는 교집합이 없다. 이거 두개는 교집합이 없다. 먼저 이것부터 보면 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k에서 플러스 k. x는 3 마이너스 k에서 3 플러스 k. 그리고 이것은 2, 7, 14 마이너스 4. 크다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7보다는 크다. 그게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교집합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려면 3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갑니다. 같아도 관계없지. 둘 다 크다 작다 이렇게 뿌리면 교집합이 안 생기니까. 그 다음에 3 플러스 k는 7보다는 작거나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k는 5보다 작거나 갑니다. 5보다도 작고 4보다도 작으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4보다 작거나 그래서 이놈이 다르다. 자연수 k는 최대값 구하라 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4가 됩니다. 다음 중 틀린 것입니다. x는 5보다 작은 자연수입니다. 5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 4, 5니까 1, 2는 1, 2, 3, 4의 부분집합이다. 맞지? 0이 없으니까 틀렸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이 집합이 뭐가 오든 관계가 없는지? 12의 약수는 1, 2, 3, 4, 6, 12입니다. 그럼 이 안에 1, 3, 6이 그대로 다 들어있네. 그래서 요거는 두 개입니다. 그 다음 요거 두 개는 요게 1인 들어있고 3도 들어있고 7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지? 부분집합이 아니다 했으니까 이것도 말입니다. 틀린 것은 2번. 110. 0제.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3이 되라는 말은 p이면 q이다가 3이 되라는 말은 p가 q에 이렇게 되면 3이 됩니다. p이면 q이다가 3이 된다는 것은 p가 q에 이렇게 됩니다. p가 지금 0에서 4입니다. p가 0에서 4입니다. q는 2a 플러스 2에서 2a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입니다. 이게 요런 관계가 되려면 2a 플러스 2는 0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가타도 관계가 없지. 둘 다 크다 크다 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4보다 이거는 봐. 요게 4가 되었고 4보다 작다인데 안에는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런 포함 관계를 생각할 수 없지. 대면 안되요. 병호는 보통 안되죠. 여기는 병호가 빠졌습니다. 요거 풀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는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제 이런 포함 관계하는 것은 다 합의할 수 있겠지. 이런 거 푸는 데 봐. 이런 거 못 푸면 절대값이라든가 하는 그런 1차 부등식을 못 푸면 안되. 다음 명제 중 그 부정이 참인 것은 다음 명제 중 그 부정이 참인 것은 부정이 참인 것을 찾는 게 아니고 명제가 뭐인가 명제가 거짓이 되는 것을 찾아라 아닙니다. 6은 짝수다. 맞고 2는 3보다 작다. 맞고 3제곱다하기 2제곱이니까 이건 같다. 이것도 맞고 모든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인텔레스 이런 거 보고 정사각형이다. 평행하는 두 직선과 평행하는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날 때 생기는 동의각의 크기는 같다. 조심해야 돼. 평행 이 말이 없으면 안돼. 그냥 동의각의 크기는 같다. 이렇게 보면 틀려요. 반드시 평행한 이런 말이 있을 때 거짓 명제는 5분이 거짓입니다. 학생 35명 중에서 제주도에 가본 학생은 13명 경주에 가본 학생은 19명 두 곳 모두 가본 적이 없는 학생이 8명이예요. 그런데 전체는 35명이예요. 이 안에 27명이 있겠지. 27명은 13 다하기 19 마이너스 이것을 x라면 이것이 27이래요. 이것이 32가 되네. x는 5가 되네. 이 부분이 5가 됩니다. 이때 경주에만 가본 학생은 경주에만 가본 학생은 경주가 이쪽이지. 유학생이 몇 명이고 여기가 19명, 5명이니까 유학생은 14명입니다. 그리고 14명은 경주가 납니다. 제주도 납니다.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 n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구해 보면며 했기 때문에 n이 짝수입니다. n이 홀수다 했으니까 n이 짝수입니다. n제곱이 홀수다 했기 때문에 n제곱이 짝수이다. 이것을 정명해 줍니다. 지금부터 이것이 가정이지요. n이 짝수이면 n을 2k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n이 짝수이면 n을 2k다 라고 들 수 있고 이때 n제곱이 짝수다는 것을 확인하면 되겠네요. n제곱을 해주면 2k를 제곱하면 4k제곱입니다. 4k제곱이면 2 곱하기 2k제곱입니다. 2 곱하기 어떤 자연수였기 때문에 n제곱도 같애요. 그래서 배우가 차요. 그래서 그 연계도 찹니다. 원의 방정식이 되도록 하는 점수 n의 개수는 이게 원이 되는 조건. 원이 되는 조건은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고쳐야 돼. 상상은 높은 우변으로요. 문제가 있어도 신경쓰지 말고 반의 제곱. 여기도 반의 제곱. 우변에도 같이 n-1의 제곱 좌기 3제곱. 자 그럼 좌변은 무슨 뜻이야. 그냥 중심을 알려주는 거죠. 좌변은 이렇게 중심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 중심이 지금 . 중심이 이렇지. 이게 원이 되는데 중심이 어디에든 관계있다 없다. 아무 관계없지. 원이 되는 조건하고 아무 관계없다. 우변 정리한다. 우변은 여기 m제곱 m제곱-3m제곱이니까 . 숫자를 보면 여기 1하고 여기 2가 있으니까 숫자는 3. 그럼 이게 원이 된다는 말은 이 우변에 있는 부분이 r제곱을 나타내줍니다. 이게 무조건 양수가 되었죠. r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이 음수가 된다. 관지름을 제곱을 했는데 음수가 된다. 관지름을 제곱을 했는데 0이 된다. 이렇게 될 수는 없다. 그래 정리하면 m제곱 플러스 2m-3이 0보다 작네. 인수분의 선이 마이너스 3하고 1이니까 m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그 안에 있는 정수 몇 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10번 몸부로 만든다. 그지? 10번. 이것은 문제는 뭘로 만든 거냐고 우리 학교 교과서와 그래야 몇 개가 만든 것일 수 있느냐.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점 a, b 에서의 거리의 b가 3 대 1인 점의 자치 위의 점을 p 랄 때 삼각형 a, b, p의 널리 b의 최대 값으로 이것도 지금쯤은 알아야 돼. 두 점 에서의 거리의 b가 3 대 1입니다. 여기에 원점이 있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2, 0이 있고 여기에 2, 0이 있습니다. 이 점과 이 점에서의 거리의 b가 3 대 1입니다. 여기 4판 딱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3 대 1로 내분하는 점 3 대 1로 내분하는 점 이 점과 이 점을 3 대 1로 내분하는 점 그 다음에 3 대 1로 내분하는 점 갈 때는 3 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를 갈 때는 3 인데 올 때는 1이 돼야 돼요. 자 그럼 해볼게 갈 때는 3 인데 올 때는 1이 돼야 돼요. 이 두 점에 갈 때는 3이 되고 올 때는 1이 돼야 돼요. 그럼 이게 2가 되겠네요. 요거는 요 길이 반만큼 오른쪽에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3 대 1로 내분하는 점은 요게 지금 4칸이니까 고거는 2칸 들어가면 돼요. 그럼 여기에 4, 0 이 점이 외분하는 점 그 다음 1, 0 이 점이 외분하는 점이에요.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찾고 이렇게 바로 찾는 게 헷갈린다 싶은 사람은 그냥 이 공식 요점과 요점을 3 대 1로 내분 3 대 1로 내분 공식이 그냥 대기해주면 돼. 그래서 빨간 두 점을 잡아주면 이게 지름의 양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이 어떤 원이냐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겨요. 이런 원이 자체가 돼요. 요점이 A이고 요점이 B죠. 그 다음에 중심이 또 이렇게 있겠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 5네. 1과 4니까 5니까 요거는 2분 5가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3이지. 3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2분 3이 됩니다. 1은 원이 됩니다. 중심이 요거고 반지름이 2분 3이 원이 바로 이 점과 이 점에서의 거리의 B가 3 대 1이 됩니다. 이제 뭘 찾느냐 하면 삼각형 ABP A B 그리고 이 원이 있는 어떤 점 P를 잡아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때 넓이의 최대값을 찾아요. 요거를 뭐라고 하면 돼요. 요거를 밑변이라고 보면 밑변. 밑변은 딱 고정이 되어 있지요. 그럼 이거의 넓이가 제일 크려면 높이가 가장 커지게 됩니다. 높이는 요직선으로부터 그리니까 요렇게 반지름에 해당하는 요점. 수지로 그대로 요점이 P가 됩니다. 자 그때 ABP는 요렇게 되는 삼각형 요렇게 요렇게 되는 삼각형이 되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의 넓이를 그려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요기서 요까지 길이니까 4가 됩니다. 높이는 바로 반지름이 높이가 될 때 높이가 가장 커지겠죠. 그것보다 더 클 수는 없잖아요. 반지름이 아까 전에 2분의 3이라고 해요. 보시면 이게 넓이의 세대값입니다. 세대값은 3입니다. 점 1,3에서 원에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1,3은 원에 있는 점이 아니죠. 원에 있는 점이 아니죠.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었죠. 원에 있는 점이 아닌 1,3에서 번 이 접선식 구하라. 접선은 몇 개 나와야 돼? 당연히 이렇게 2개 나와야 되겠지. 이 직선은 어떤 직선으로 보느냐. 1,3을 변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y-y1은 기울기 x-x1 그래서 정리하니까 mx-y-m-3은 0입니다. 그게 직선입니다. 요즘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때 이 직선하고 이 원이 접하는 거죠. 그래서 d equal r을 써줘요. 이 원은 중심이 0,0입니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니까 루트에 제곱 저하기 제곱 0,0 집어넣으면 mx-m-3 이게 거리고 그 거리가 반지름이 루트하고 같아야 됩니다. 양변 이렇게 곱해놓고 제곱해 버리자. 바로 제곱할게. m 제곱-2m-9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 같고 루트 곱하기 제곱 제곱이면 5가 되고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5m 제곱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럼 4m 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4는요. 무변으로 이항해 주세요. 했더니 2를 나눠주면 2m 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4 1,2,2 마이너스 4는요. 뭐라고? 마이너스 4 아니요. 약불네요. 아, 약불네요. 이제 약불네요. 4가 2가 되기 때문에 1,2,2,1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 또는 2분의 1. 상수 ab에 대해서 마이너스 2가 되면 m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이 식에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m이 마이너스 2가 되면 플러스 2가 되니까 플러스 5는 0이다. 그 다음에 2분의 1이다. 2분의 1을 여기 집어넣으면 2분의 1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 골 제로. 이 식은 5인데 이것은 마이너스 5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겠네. 이 식으로부터 2x 플러스 y. 누가 자꾸 볼펜을 딱딱거리노. 이것은 양변에 2를 곱하자. 2를 곱하면 x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이것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y 이니까 이것이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럼 이것이 마이너스 5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입니다.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야 되고 또 이 식하고 이 식이 같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ab가 xy 대수니까 2하고 1이지. 그럼 제곱해서 더하라 했으니까 5가 됩니다. 이럴 때는 마이너스 1을 제곱 2를 제곱 역시 제곱의 합은 똑같네. 그래서 a 제곱하기 b 제곱은 5가 됩니다. 직선은 2개인데 ab를 제곱을 해서 더하면 그 결과는 같아진다. 4번. 상, 1에서 여기에 건 적선의 방정식 중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을 이렇다. 이때 m&e가 출고야 됩니다. 자, 4번 빨리 지금 시작해 주세요. 원 밖도 이전에서던 적선이네. 원 밖도 이전에서부터 시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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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밖thest지 버 Iz shoji 주세요. 아니 지금 저런 정도аешь 개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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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구해 놓고 정리해서 d 꼬랄 그 방정식 풀면 m 값이 나타나고 그 m을 이 식에 제의를 해주면 보겠습니다. 이제 접선 정리해라. 선생님은 차도 많이 가야해요. 차도 쉽고 하세요.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이것도 엄청 많이 있다. 지름의 양 끝점입니다.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름이 양 끝점을 이렇게 보입니다. 지름이 일단 이렇게 표현하면 지름인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하고 6,4가 됩니다. 중점을 구해야 되겠지. 중점을 더하면 4, 2, 더하면 2가 됩니다.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면 반지름은 6도와 4제곱 3제곱. 그래서 반지름은 5가 됩니다. 이 길이가 5가 됩니다. 원의 강정식을 구하면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25. 위의 점인 것은 이 말은 1번부터 사례대로 대입해서 계산해서 승리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1,7을 집어넣어 봐. 1,7을 집어넣어 봐. 그 다음에 7을 집어넣으면 6이니까 6,6이 36은 25. 승리가 많아지.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계산해야 돼. 계산해서 승리하는 점을 찾아주면 보겠습니다. 직선과 원이 만나지 않을 때. 직선과 원이 만나지 않을 때.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안 만나더라면 만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d를 구하면 d가 반지름 r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d가 반지름 r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직선식을 2x-y-b는 0이라고 합니다. 원의 중심은 0,0입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이게 지금. 그러면 거리 구하면 4 더하기 1분어 절대값 b. 그게 반지름인 2보다는 더 큽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가 절대값이 2√5가 됩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5보다는 작거나 b는 플러스 2√5보다는 크다. 자 위의 점에서의 접선입니다. 위의 점에서의 접선. 공식이 빨리 대비해가 7번 빨리. 위의 점에서의 접선. 공식이 대비해가 7번 빨리. 5 Dalit. 그래서 f도는 1은 0입니다. 이것이 x1,y1이죠. x1,x 더하기 y1,y0. y1,y0. x4,y1,y0. 전 p 에서 이 곡선의 껌 접선 중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의 기울기 이건 아까 전에 풀었죠 4,3을 지나는 접선과 그럼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과라 해야 합니다. 아쿠번에 오니쿠번 감사합니다. 자, x-to-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 접하는 것은 몇 사분면인가 이것부터 항상 따질 줄 알아요. 이게 몇 사분면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 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음수, 양수를 질 하려면 반드시 이 사분면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잡힐다. 음수, 양수. 이건 a를 내가 양수로 본다는 말이지.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중심의 좌표가 잡혔으면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a만 구하면 끝이네. 그런데 이게 요즘은 지난달 때 고려하게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정식 풀면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근이 이렇게 나오지. 그 근이 a 같지. a 같지. 그런데 지금 찾는 것은 뭐냐 하면 두 근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반지름은 여기서 a가 반지름이죠. a가. 요거는 요거는 양수니까 a. 그럼 a가 바로 요거의 근이 a다. 그 두 개를 더하라 했으니까 여기서 두 근의 합을 구하라 했네요. 그래서 팔이잖아요. 근을 구해서 더하지 말고 두 근의 합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미리 두 근의 합을 이렇게 구합니다. 몇 사 분명이 있다. 이것을 반드시 따져야 돼. 그것은 지나는 점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나는 점을. 점 1, 마이너스를 지나고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y 저편을 구하라. 직선을 강정식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y 저편을 구하라는 거니까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원의 넓이를 지나야 돼. 중심을 지나야 돼. 중심을 지나야 돼.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이네. 요점하고 요점을 지나는 직선식. 줄기 같은 경우 1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20. 마이너스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줄기는 마이너스이네. 그러면서 요점은 아무거나 지나면 되지. y-y1은 2이 x-x입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2x 플라우스 1. 이것은 y 절편이니까 x는 0지분하니 y 절편은 2입니다. 넓이를 2등분하자. 중심을 지나야 돼. 자 11번. 원의 넓이가 두 직선에 의해서 다 등분되어 있지. 등분이라는 말은 다지. 등분이라는 말은 원이 요렇게 있을지. 직선을 두 개를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기려면 똑같이 나누어진다. 등분하는 게. 그러려면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게 똑같이 나누어지려면 이게 수직이랄지. 수직이기 때문에 일단 p랑 q가 줄기인데 pq의 곱이 마이너스인다는 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p하고 q는 서로 수직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을 지나야 돼. 땅급이 없고 중심만 잡혀 찾다가 3,2가 되는데 이 점이 3,2입니다. 이 직선도 3,2를 지나고 이 직선도 3,2입니다. 그리고 3,1을 지나고 2는 3p. p는 3분의 2입니다. p가 3분의 2면 q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곱해서 마이너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직선도 3,2를 지나야 돼. 그럼 2는 3q 플러스 r입니다. q가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2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2분의 2 플러스 r. r은 2분의 2 더하기 2이니까 2분의 3입니다. 요거하고 2분의 3, 요거하고 곱해라야 돼. 정분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정분한 사람한테야. 정분한다는 것은 원을 4개로 똑같이 나눈다. 정분하는 것은 똑같이 나눈다.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가. 이것도 엄청 많이 따지.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원 위에 있는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 거리고 그거를 길어 한다든지. 뒤로 지워 놓자. 원의 중심이 0,0이니까 여기서 직선까지 그리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3제곱 4하기 4제곱 플러스 20이거든요. 여기 0,0이거든요. 여기 5원인가루 4가 되는. 여기 빨간 길이가 다녀. 그럼 최소값은 4에서 반지름 만큼 빼면 이게 최소값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에서 반지름이 이를 뿐입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공개가 되고요. 세대값은 이 사이에다가 반지름 만큼도 더해주면 이만큼의 거리가 잘해요. 그래서 반지름을 더해주면 이만큼의 거리가 잘해요. 그래서 반지름을 더해주면 13번 중심의 좌표가 중심의 좌표가 이것이고 이 직선에 접하는 원입니다. 직선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접됐습니다. 중심의 좌표는 1,-입니다. 원의 넓이가 12π입니다. 원의 넓이는 πr제곱으로 그런데 그게 12π입니다. 그래서 R제곱이 12가 됩니다. 그럼 R은 루트 12가 되니까 2루트 3입니다. 이게 2루트 3입니다. 이게 반지름입니다. 접하는데 이게 2루트 3이란 말은 이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2루트 3입니다. 이 점이 지금 1,-3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왔거든요. 거리는 루트 그래서 제곱자하기 제곱분호 절대값 1,-3 플러스 k 이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가 이 루트 3입니다. k-2의 절대값이 이게 루트2니까 곱하면 이루트 2입니다. k-2는 K는 미폴마일우스입니다. 그렇게 되는 상수 K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 플러스 룩 육하고 미 마이너스 룩 육. 요거 2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다가겠습니다. 그럼 14번 한번 풀어볼래요. 위의 점에서의 접선, 그 공식 8x 더하기 6i 는 100. 2 나누면서 정리하자 4x 더하기 3i 마이너스 50번지. 그런데 이 직선이 이 원하고 접한다 했죠. 그럼 이 원은 중심이 마이너스 3,9가 돼.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반지름하고 같아. 거리는 4 제곱 3 제곱 절대값 마이너스 12 플러스 27 마이너스 50. 이게 루트 K라는 것 같아요. 여기 5네. 위에 정리하면 마이너스 62. 마이너스 62니까 빼면 35가 되는거지. 여기 5네. 루트 K가 7이 되니까 K는 지금 7이 4. 15분대부터. 원 밖의 점에서 끈 접선이야. 일단 이 점에서 끈 접선이야. 이런 접선이야. 이런 접선. 요즘이 1,2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x 마이너스 2. 정리하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플러스 2는 0. 접하기 때문에 b 꼬라 이게 마이너스 2,2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1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m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제곱 절대값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플러스 2. 이게 간지름인 1과 같다. 이게 간지름인 1과 같다. 그리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3m 플러스 1. 이것이 m제곱 플러스입니다. 양변제곱. 2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m제곱 플러스. 그럼 8m제곱 마이너스 2m이 돼요. 2m 묶어주면 4m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m이 0 또는 m은 4,9,3입니다. 여기서 끈 접선의 길기의 합을 구하라. 뭐가 길기인데. 지금 이 m이 바로 길기입니다. 이 m 값이 이렇게 두 개 나와요. 이것 두 개를 더하라. 미리 더할 줄 알았으면 여기서 바로 두 권의 합을 해도 관계없다. 미리 두 권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바로 구합니다. 곡선 밖의 점에서 끈 접선. 0,6에서 여기에 끈 접선이 x와 x가 만난 점을 x자별로 케일할 때 이것도 그냥 접선 구하라는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답은 뭘 구하라 했냐면 x절편을 구하라 했냐면 x절편. 답은 x절편을 구하라 했네요. 결국 접선만 구해줍니다. 그럼 역시 곡선 밖의 점에서 끈 접선. 계속 같은 거니까 넘어갈게요. 직선식을 구해서 고 직선의 x좌표를 구하기 때문에 x절편을 구해서 이렇게 계산만 합니다. 17번은 원이 하나 있고 이거는 그림까지 그려져 있으니까 좀 중요합니다. 원이 하나 그려져 있고 이 원위에 점 두 개가 점입니다. a.b. 그 다음 이 원위에 있는 한 점 p를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원위 있는 점 p와 원의 중심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 이 직선을 구하라 했네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원위 있는 점 p와 그 다음 원의 중심 c을 지나는 이 직선을 구하라 했네요. 이거 직선을 구하라 했네요. p를 찾을 수는 있는데 p 찾는 게 좀 그렇다 그죠? p점을 찾을 수는 있어요. 이 직선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찾을 수는 있는데 p점을 찾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p가 어디에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합니다. p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다. 저 p는 어디에 있어야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가 하면 이렇게 현이 알아줘요. 이게 a.b에요. 이때 원위에 있는 점 하나를 잡아서 그 삼각형의 넓이를 최대가 되려고 하려면 현을 수직으로 이렇게 이등분 해줍니다. 이 점이 p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이 바로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이 삼각형이다. 이때 이 직선식을 구하라 했네요. 직선식을. 현을 수직으로 이등분을 딱 해주면 이 직선이 뭘 지나야 되요? 중심을 지나야 되요. 이것만 이해하면 되죠. 중심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4,3이지. 그 다음에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은 서로 수직이 달라요.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은 서로 수직이 달라요. 이거 기울기를 아니까 이거 기울기도 왔어요. 그래서 이 기울기를 보면 여기서 빼면 5분어 이거 빼면 5하니까 이거 기울기가 1이지.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결국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물론 이거 두 개의 중점인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같은 말이지. 아무거나. 그래서 y-y1은 기울기 x-x이다. 해서 정리하면 y는 x-3가 마이너스 1이다. a가 마이너스 1, b도 말이야. 뭘 이렇게 해도 되겠지. 중심 알지. 중점도 안해 그지. 또 중심하고 중점을 지나는 직선의 광경을 찍어야 돼요. p를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p를 구하려고 하면. 그리고 p가 어디에 있는 점이다 하는 것을 빨리 인지할 수 있어요. p가 어디에 있는 점이다. 자 18번은 원 위의 점 2,1에서의 접선이 이 점을 지나는 것은 대입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 접선 구하라는 거예요. 접선 구해가 있는데 이거 구하라 했으니까 구하라는 거 마지막에 답만 처리합니다. 위의 점에서의 접선. x1에서 쓰려고 하니까 중심이 원점 아니지. 중심이 원점 아닐 때는 그렇게 못 써요. 그래서 이때는 원을 표준형으로 다시 고쳐줘야 돼. x제곱 6x y제곱 4y 는 13 그리고 반의 제곱 3제곱 2제곱 여기도 9 더하기 4 그러면 x 더하기 3의 제곱 y-2의 제곱 이게 13이니까 26 원이 이렇게 되어있고 위의 점이에요. 위의 점. 위의 점이라고 써있죠. 이게 2,2이라는 점이 안 떠요. 지금 이 직선식 구하시오. 이 직선은 2,1을 지나는 거 알고 있지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얼마냐면 –3,2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 두 개는 이렇게 서로 수직이 되겠지요. 빨간 직선은 2,1을 지나 그리고 기울기는 이 초록색과 서로 수직이 됩니다. 초록색 기울기가 5분의 –2입니다. 그럼 이 빨간 것은 직선인 기울기가 5가 됩니다. 곱해서 –1이 됩니다. 이 직선에는 기울기가 5가 됩니다. 그럼 기울기가 5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y로 하는 기울기 x-1입니다. 위의 점에서의 적선일 때 공식이 원칙이 아니면 공식 바로 쓰려고 하지 말고 쓸 수는 있다. 평행이동부터 이용해서 쓸 수는 있는데 그 식 쓰려고 하지 말고 이거 수직이다.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설명하셨던 게 이렇게 표현되는데 직선식 구했네. 그 직선이 이거 지난다에서 구는데 지난다는 건 A방송사입니다. 1집은 1끄기 1분의 5에 A끄기 이게 0이니까 A는 0입니다. 위의 점에서의 접선인데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 아닐 때는 초록색하고 빨간색이 수직이다 하는 그 조금만 해가지고 19번 답 찾아라. 원을 이동하는 것은 중심끼리만 비교하면 된다.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2를 원래 중심 그거를 마이너스 2만큼 1만큼 평행이동합니다. 중심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중심이 이러한 원을 찾으면 됩니다. 중심이 이러한 원을 찾는 겁니다. 평행이동에서 겹치는 것은 어떤 원이 평행이동하면 됩니다. 이것과 평행이동을 해서 겹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 반지름이 같다. 이것을 다 표준형으로 고쳐서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이 답이다. 이동을 시키면 중심은 바뀌지만 반지름은 그대로 있다. 반지름은 이 부분을 이것을 지금은 y는 정리해놨기 때문에 3y는 x 플러스 3 y는 3분의 1 x 더하기 1 y는 3분의 1 x 더하기 1 여기에 직선이 있습니다. 여기 1,2 2,3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 직선에 대해서 그 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한쪽 편에 있습니다. 한쪽 편에 이때 이것 위를 움직이는 점 키가 있습니다. 이것 더하기 이것의 최소 박수 이 직선식이 지금 x 더하기 y 파 움직입니다. 두 점이 있고 어떤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으면 이 두 점 중에 어느 하나를 이 점이 움직이는 직선에 대해서 대체 이것을 이렇게 대체 이 두 개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이것 두 개의 길이는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만 4점이 끝입니다. 이 점의 좌표는 이 점과 이 점이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으면 이 점의 좌표를 a,b에 대해서 a,b에 대해서 a,b에 대해서 a,b에 대해서 이게 수직이 되겠지 대칭이 되겠지 수직이 되겠고 이것 두 개의 길이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중점 선거입니다. 이것을 중점을 구해서 여기에 대입하면 선택입니다. 중점은 x 좌표는 a 분의 a 다기 중점은 y 좌표는 e 분의 a 다기 x,y y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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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 n x,y x y y x x 이렇게 하는 게 풀이야 서술형 같으면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정리해야 돼 그런데 이거는 공식을 하나 알아보면 좋다 이거 하는 게 계산하기에 조금 번거롭지 이 직선이 기울기를 구했더니 기울기가 ±1일 때 지금 기울기가 ±1일 때 그러면 공식이 됩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직선에 대한 대칭인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일 때는 공식이 됩니다. 또 공식 정리한다. x, y가 점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점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거의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일 때 2일이다. 이 직선을 정리한다. x는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y 이렇게 그럼 x는 뭘로 바뀌느냐 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뀌어 이 직선을 y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인데 그 y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입니다. 공식 외우는 거 별로 어렵지 않다. 그치? 그래서 공식을 외울 수 있는 사람은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는 항상 이렇게 해서 이 점을 이렇게 변하더라는 걸 알아둡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1,9를 옮기죠. 그리고 x가 1이고 y가 9라는 말이에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9라는 말이에요. 그럼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그다음에 요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옮긴 요점이 공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찾아둡니다. 그래서 요점사의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가 바로 배속받습니다. ze Société Radio 1 crédito 1 20 출애 2 8 10 20 22 20 22 23 감사합니다.